조아 어휴 에이 오오ous 4대1 3점 앞서있습니다 미래사 직권의 복식 5대1 하나도 도망갑니다 지금 김성호 선수는 또 변화 줘야죠 서브 변화가 있었나요? 네 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5점 찰 리드 미래사 직권 범실이죠 하나도 도망가네요 말이죠 범실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반전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네 지금 미래사 직권 약점이 안보이네요 네 그리고요 이번 포핸드타임 굉장히 테이블에 붙어있네요 이번엔 걸렸습니다 됐어요 네 두고맙니다 11대3 두번째 경기에요? 네 50경기에서 딱 걸립니다 아 놓치는군요 오준성 두고맙니다 두고맙니다 두번째 게임은 두 팀 동점입니다 벗어납니다 예 앞기전부터 모든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번째 게임보다는 많이 득점하고 있는 수재홍 공사인데요 네 그러나 여기서 바로 리시브 미스 자 그림을 좀 타야하는 수재홍 공사인데요 네 아 이번 바나플릭 현 김석호 두 번째 게임은 앞서있습니다 아 아 아 예 오준성이 마무리 5대5 뒤져있다 동점 만든 미래사 증권 회복 직전인데요 아 오준성 마무리 여태 4대5 네 다 4대5 아, 보인다 플레임